나 어떡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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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니? 어떡해. 어떡해. 미안해. 미안해. 너무 잘한다. 너 어떻게 할 수 없는지. 어. 고생했어. 연극부 두병 중원 연극부 두병 중원 어차피 이렇게 되는구나 형 끝내자 형 그냥 오셨습니까? 야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어 진짜 장난 누구 전셨어요? 아 너무 힘들어 나 이렇게 힘든지 몰라서 솔직히 말해서 티비에서는 그렇게 전력 진출하면서 달리는지 몰랐어요 나머지 형들도 되게 세요 하하 섭외 팀 장난 아니었었죠 진짜 빠르더라 하하 형 진짜 빠르더라 웃음 우어어어얽 uns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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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워 야외 생활 좀 해라 연극부야. 야외 생활해. 나와. 아니 손을 쥐어. 넌 뭐야 너는 지금. 저 육상부야 육상부. 육상부 쫄바지 쫄바지. 들어와. 쫄바지 쫄바지. 야구 오빠. 그냥 오세요. 왜 겁나 쫄바지 입은 거 겁나나봐. 쫄바지 입어서 니가 어쩌려고 쫄바지 입었다고. 들어와 들어와. 오빠 왜 오빠가 혼자서 연극부예요. 연극부야 그렇게 됐어. 왜 왜요. 집안 사정상. 집안 사정상 집안을 위해 연극이 안 해. 어. 들어와 빨리. 야 너네들이 나오라고. 거기 누구야 한 명. 아니 너네들이 나와. 거기 누구예요. 누구냐고. 아 너네들이 나와. 유인하는 느낌이잖아. 그건 그래 유인하는 느낌이기는 해. 아니 육상하다 말고 뭘 왜 연극을 왜 이리와 빨리. 아 뭐라고. 뭔가 이상한데. 뭔가 우리를 유인하는 느낌이야. 어 누구야 한 명이. 지금 엄청 뭐가 분위기가 오빠 쎄요. 그치. 어. 분위기가 쎄요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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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거기다 보여 눈. 아이고. 눈이 다 보인다고. 안다고. 보이려고 있는 거야. 아 누구랑 있는 거야. 보이려고 있다고. 줘요. 어이. halluc function. 어이. 아악. ád 망 ㅋㅋㅋ 아니 누가 얘기러 Qui 아이들을 이끌고 이렇게 오셨어요? 국정아! 수하 형이야! 아이들을 이끌고 누가 왔나? 옆에서! 여기! 여기! 이거 벌써 또 시작이야! 진희도 한번 하보래! 악숨 하네! 그렇지! 예수야! 왜 이렇게 호락하지는 않았냐? 여자도 없다.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확 잡아줘. 지혜, 지혜 여기! 지혜 이리 돌아와 이리 돌아와 이리 돌아와 이리 돌아야 돼. 지혜 이리 돌아야 돼. 지혜! 지혜! 조용히. 지형아. 지협아. 지영아 못 들여야 돼, 지영아 못 들여야 돼, 지영아.